그리고 나 이제 13층에서 내려올 거야 정말? 결심했어 나 돌아오면 받아줄 거지? 네 이미 돌아왔잖아 바보야 그대가 처음 봤던 그 순간 어떻게 그대 내게로 다가왔을까 수많은 나를 힘들게 버텨왔는데 그대가 그대가 다가올 줄은 나 몰랐던 거죠 고마워요 그대 내게 와줘서 그대 하나면 충분한데 그대에 그대가 그대가 이럴 그대가 그대가 한글자막 by 한효정